기존의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은 환자의 치조골과 치아의 3차원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2차원적인 엑스레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술자의 경험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은 치조골과 치아의 3차원적 관계를 치과형 컨빔시티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확한 임플란트의 수술 위치와 최종 보철물을 미리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은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과 비교했을 때 환자에게 덜 침습적이면서도 보다 정확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